시집올 때 가져온 양단면만은 옷장 속 깊이 깊이 모셔두고서 생각나면 꺼내서 만져만 보고 펼쳐만 보고 둘러만 보고 즉 3년이 가도록 그러다가 늙어지면 두고 갈 것 생각 못하고 만져보고 펼쳐보고 둘러만 보고 시집올 때 가져온 꽃이 한 켤레 고리자 깊이 깊이 모셔두고서 생각나면 꺼내서 만져만 보고 쳐다만 보고 문 닦아도 보고 즉 3년이 다 가도록 그러다가 늙어지면 두고 갈 것 생각 못하고 만져보고 쳐다보고 닦아도 보고 만져보고 쳐다보고 닦아도 보고 문 닦아도 보고 문 닦아도 보고 руки 정уб지 있었으면